어, 헤어질 뻔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아, 또 위기 상황까지 왔었다. 헤어질 뻔이라고 해야 되나? 아, 또 위기 상황까지 왔었다. 하... 싸웠구나. 아, 위기 상황까지? 네, 위기 상황까지 왔었다. 그 정도로? 하... 근데 거의 헤어질 뻔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위험할 정도였어? 아, 그거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위험할 정도였어. 오... 진짜인데? 진짜 싸웠네. 진짜 싸웠네. 진짜 싸웠네. 제가 볼 때 어떤 뭐... 아직 결혼 준비는 안 하고 있지만 결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준호가 아, 나 그래서 결혼을 해 왔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된통? 진짜 혜일 정도로 위험한 지형이 일을 썼다. 진짜 혜일 정도로 위험한 지형이 일을 썼다. 진짜 혜일 정도로 위험한 지형이 일을 썼다. 그래, 그것 때문에 싸웠다. 싸웠다. 뭔가 서로의 미래를 얘기하다가 결혼을 해서 얘기했는데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잘한다. 그렇지, 경험자로서 막... 걱정할 필요 없어. 결혼 준비는. 척척척척척척척. 해나가는 모습을... 아, 이거는 사실 좀 예리하긴 했어요. 예리하긴 했어요. 예리하긴 했어? 예리하긴 했어? 왜냐면 개그맨끼리는 이제 좀 그런 걸 위투로 받아줄 줄 알고 나는 한번 해 봤으니까 나중에 혹시 결혼을 하면 내가 하는 코스는 다 얘기했다가 내가 하는 코스는 다 얘기했다가 내가 하는 코스는 다 얘기했다가 너무 아는 코스도 있다. 심각하게 생각한 건 아니지. 농사물도 얘기했다가? 농사물도 얘기했다가? 농사물도 싸울 일이지. 아, 부인이가 싸해졌는데 다행히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갔죠. 그걸로 싸우지는 않았다. 근데 상처가 됐죠.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럼. 아, 이게 형 약간 입장에 오니까 좀 싸하다 약간. 이 꼬꼬무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약간 싸해, 내가 좀 부인이가 좀. 그러면 그 본인이 잘못... 그러면 그 본인이 잘못된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지민이가 헤어져 까지 얘기를 했었던 건가요? 아예 헤어저라는 말을 들었어요? 헤어저라는 말은 안 했고. 그러면 했네. 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나한테 줬어요. 그만 만나. 그런 멘트는 안 하고. 바른 안 했어도 느낌이. 진짜 헤어진 거 아닙니까? 진짜 헤어진 거 아닙니까? 진짜 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했었어요.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한 이틀 있다가 풀었어요. 이틀 있다가. 이틀 있다가. 그럼 이틀 동안 연락을 안 하셨어요? 이틀 있다가. 나는 엄청나게 했죠. 아. 집 앞에서 찾아가고. 진짜 심각했어요. 심각한 짓이야. 그럼 어떻게 풀렸어요? 질문한 거예요? 아니 아니 질문 아니고 그냥. 아니 아니 질문 아니고 그냥. 대화예요? 넘어갈 뻔했어. 넘어갈 뻔했어. 넘어갈 뻔했어. 그럼 당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안 했나? 무릎을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울면서 매달렸어 안 매달렸어? 울진 않았죠. 울진 않았죠. 무릎은. 무릎은 내가. 무릎. 장난스럽게 꿇었죠. 장난스럽게.